사장님 멋지세요. 나는 행복한 놈이야. 너무 행복해. 큰일 났어요. 내가 아무데나 건강하실 것 같아요. 남의 저금을 안 하면 내가 어디 저게 할 거 없잖아. 누구한테 입방할 일이 없잖아. 예수를 믿으세요? 진짜 행복하신 분의 얼굴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난 안 믿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본사.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세요? 아버지가 장로. 어머 뭐 웬일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 의정부에 장로님 맨날 와서 시원하시라고. 이 정도. 사장님 유튜브 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시청자들한테. 고맙습니다. 고달스러운 사람이 유튜브에 나가고. 항상 긍정적인 생활을 생각하고 살아대. 그리고 내 물건. 내 물건이 그중하면 남의 물건도 귀중한 거야. 절대로 남을 욕심낼 수가 없어. 절대로 살아대. 그리고 저 항상 표준 얘기만 해요. 표준 얘기를 하지 말고. 남을. 아 진짜 멋지세요. 저기 있다 저기 전에. 여기 저 사우. 응? 사우 있다 어디 있어? 여기 저거 놨지 밖에. 가서 거기다 찍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는 여기 저. 우리 사장님은. 잣난로를. 개발하신. 철 박사님이십니다. 예. 저기. 근데 지금 저기. 너무 사업이 잘 됐었는데. 예. 한방에 좀 날리시고. 지금 이게 잣난로에요. 잣난로. 인터넷 저기 어디야. 잣난로인데. 이거는 잣넣는 데고. 네이버에. 이거는. 물 끓이는데요. 굴뚝. 날로 치면. 내게. 굴뚝이 연결돼있어. 거기에. 동으로 만든 게. 이게 다 들어가있어. 여기는 고구마랑 고기랑 꼽는 데래요. 여기다 고구마도 냄새가 안나. 이야. 여기다 상선을 그래도. 냄새가 나. 여기는. 콩나무 넣는데. 콩나무 넣는데. 나무를 떼고. 네. 우리 사장님이 개발하신. 예. 지금은. 네이버에. 경기 난로 치면. 경기 난로? 경기도 난로 치면. 아. 해석이 잣난로가 나올거에요. 예. 네이버에 경기도 난로. 얼굴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 관계없어 내가 뭐. 관계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예. 숙소인데. 오. 기타도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요. 아. 고물상인 줄 알았는데. 고물상이 아니시고. 사장님 놀이터. 토끼들 키울까봐 지금. 그럼 박두지 이 전원님. 새끼들 키울까봐. 딸고 안 돼지. 새끼들 건드릴까봐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어요. 이제 너 오기만 와. 꼭꼭 찍을거야.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있는 엄마 꼬꼬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금 이제 클 쯤 되면 이제 보여주겠죠. 수고 많이 해 꼬꼬닥 엄마. 이거는 거의알이고, 이거는 계란이고, 작은 거는 다 계란이에요. 이거는 거의알. 기러기알은 되게 크다. 이거 또 거의알이니까 이런 거 정확히 모르겠네. 거의알 같아요. 기순이야. 기순이? 한 마리. 저거 부각에서 나왔어, 한 마리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리 같으냐 발바닥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저는 먼저 날을 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 우리가 또 올게요. 거의군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군단. 거위가 암꽃이 죽으면 수컷이 따라 죽는대요. 일부일처제라고 합니다. 거의가. 사람도 거위를 닮아야 한다고. 여기 자연인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의 부대. 여기가 있는데. 저기요. 여기가 다른 데이터 Ada. 여기가 더 communauté. 여기가 더 많이 한 هي요. 여기가 더 많이 heter Get으세요? 여기가 아 writers, 네네. 여기가 더 많이 determined. 여기가 더 많이 때문입니다. 여기가 더 많이 봅니다. 여기가 더 많이 봅니다. 여기다 더 많이 가요. 여기가 더 많이 봐. 길게еж있대요. 여기가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여기가 더 많이 봐. 또 많이 봅시다. 여기가 더 많이 봅시다. 너무 쉽고. 여기가 더 많이 보호를 안 아세요.